가진마 시한 문제만 생각해 나 나 이대로 버리면 안 돼 그 땡 헤어지자고 말을 하네 그러면서 내 앞에서 돌아서고 있네 그대 모습이 조금씩 멀어져가네 그 모습이 흐려지네 조금씩 번져가네 왜 내가 그대를 떠나가게 한건지 곁에 있을 때 잘하지 못했는지 이제 와서 뒤늦게 이제는 잘할게 하며 그대의 발목을 붙잡고 기든지 곁에 있는 건 그게 무엇이건 언제나 곁에 있기에 떠나기 전에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떠나고 나서야 뒤늦게 깨달아 마음속에 있는 수없이 많은 생각들 중에서 언제나 네 생각은 왜 소울해지는지 가볍게 어기는지 그러다 이렇게 후회하는지 이별은 막을 수가 없다고 수없이 많이 들었지만 떠날 땐 보내준다고 다짐을 하고 좀 해보지만 난 네가 필요해 아무리 말을 해봐도 그대는 내 말 들으려고 안해 그대 없이는 나 자신이 없는데 어떻게 다시 그대 없이 살아가야 해 나를 용서 못해? 그래 이해해 나도 내 자신을 도저히 용서 못해 하지만 어떡해 난 네가 필요해 제발 지나간 추억들을 생각해 그대는 나를 다시 용서하는 듯이 다시 재정과 하나 다른 바가 없이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절대로 두 번씩 이런 일 없을 거야 나를 믿어줘 제발 나에게 한번만 기회를 줘 놓치고 싶지 않아 보내고 싶지 않아 하느라 제발 나 좀 도와줘 그대는 막을 수가 없다고 수없이 많이 들었지만 너 날땐 보내줘야 된다고 다짐을 아무도 해보지만 난 이렇게라도 그대 동정심에라도 그대 돌릴 수만 있다면 나는 괜찮아 왜왜 날 떠나려고 해 나 나 아직도 네가 필요해 타타 없이 아무제만 생각해 나 나 이대로 버리면 안 돼 왜왜 날 떠나려고 해 나 나 아직도 네가 필요해 타타 없이 아무제만 생각해 나 나 이대로 버리면 안 돼 나 이대로 버리면 안 돼 나를 믿어줘 Athen 앞에 없다고 없심 말이들 없었지만 너 날땐 보내줘야 된다고 다짐을 아무도 해보지만 난 이렇게든 내 버리면 안 돼 나 이대로 버리면 안 돼 난 이렇게든 나도 그냥 빛이 없어 내 버리면 안 돼 나 이대로 버리면 안 돼 날 떠나주면 안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